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는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에서는 재건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난번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가격 조정이 나왔고 다시 한 번 더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미국 쪽에서 또 무기 지원을 더 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평화협정에 대한 얘기도 살짝살짝 중간에 또 나와주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EU의 어떤 후보, 그렇죠? 후보국 지위 승인 이런 내용도 좀 나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좀 지속이 되고는 있지만 재건의 이슈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종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지금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의 어떤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종전이 된다면 유가 문제라든가 식량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 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재건조 쪽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종목들을 좀 추려보자면 해인도 있을 수 있고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현대 에버담 이런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. 설탄메탈도 있을 것 같고요. 최근 흐름들을 보면 사실 실적 부분이 꾸준하지 않은 기업들도 꽤 들어 있어서 네, 그렇죠. 몇 개 정도만 흐름을 좀 보고요. 좀 대응해보죠. 먼저 소암기계공업입니다. 주가 흐름만 좀 보면 현재 지금 흐름은 그대로 긍정적인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이긴 한데 주가 자체는 그래도 흐름이 살아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해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죠. 많이 빠져 있어서 약간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,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가격 조정이 나와서 최근에 변동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흐름이 살아있다, 단기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살아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흐름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소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런 종목들을 보면 거의 한 5월 달부터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런 첫째 종목들은 이 안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재무구조도 봐야 하고 실적 좀 따라오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. 어떤 종목이 좀 그나마 볼만한 종목일까요?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좀 따라오는 종목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시장 이슈를 따라가는데 가장 기본이 된 재무적 안정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가격이 싸다라고 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 에버다임입니다. PBR도 1배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재무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거의 상당 부분 많이 할인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쪽, 현대 쪽에 현대 그린푸드가 지분을 45%나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 부채비율이나 현금 유보율 이런 부분들 보면 현금 유보율이 제 기억으로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1700% 정도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건설 중장비 전문 제조업자로서 만약에 재건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면 현대 에버다임은 당연히 부각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현지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해요.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가격은 8810원, 13% 정도 상승해 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목표가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하지 않고 추세 대응으로 좀 가름을 좀 하고요. 손절값만 제한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. 7600원, 7600원 밑으로 빠지면 주가가 완전하게 하방 움직임이 더 나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7600원 하방 이탈 시 손절하시거나 비중 주소를 하신다든가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유하거나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. 오늘 관련 주둘 중에서 슈팅 좀 크게 나옵니다. 13.7%까지도 지금 상승력 가져가면서 886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.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76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고요. 관련 전략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